자 집중해서 잘 됐다 이거 괜찮은데? 솜씨 넣어네 어 이것도 좋아 3개 한꺼번에 집어야되거든 옳지 3점 옳지 설거지 설거지면 장모님하고 우아하게 커피 한잔 마실 것 같아 사이에 하고 들이 붙여놓고 3점입니다 3점이야 오 5점이네 오 5점이네 끝났다 나는 커피 먹는다 막판으로 이거 치우기 한 번 게임 무슨 게임? 바둑을 딱 쳐가지고 저 끝까지 누가 각각 붙이나? 마지막 마지막 조소방 승부욕 나왔어요 지금 승부욕 남자도 승부욕 골랐어요 조소방하고 신현준씨가 좀 허강이죠? 뭘 해도 계속 끝에 일일이를 다툴잖아요 저는 빼주세요 바둑을 안 내주세요 제가 아까 설거지다 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이거 치우면서 치우면서 딱 밤 한 대 2등은 맞기만 하고요 3등은 맞고 치우기 1등은 때리고 때리고 그러면 3등은 두 대분이 맞고 치우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거 요즘 people 운은 안 돼 지금 장모님 장모님 오세요 빨리 이거 연습 한 번 해보세요 아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왼손도 되고요 장군이 손가락이 영... 떨어지시면 안 하면 돼요 떨어지시면 안 하면 돼요 아 이거 안 나가네 가만히 있어봐 아 이거 안 나가네 근데 이게 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지면 유일하게 사신 거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순서 좀 갈까요? 순서? 자 장군님 가위바위보 순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두 분이서 1, 2등 먼저 순서 정할게요 가위바위보 1등 2등 가위바위보 옳지 이제 쏘세요 이쪽으로 쏘라고? 유리해 저거 유리하다 유리해 우와 우와 저거 유리하다 유리해 유리해 우와 내가 이겼지? 빨간색 빨간색 이긴 거잖아 내가 가부님 연습할 때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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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더니 숨전이 숨전이 한 번이냐 봐봐 내가 마지막에 갔은 기술이 있다고 미친놈이 범 잡는다고 탁 트기니까 가대요 황소가 뒷발로 쥐작은 꼬리죠 천해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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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해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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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은 맞았는데 뭐 1등이 하겠는 마음도 1등 하셔야죠 그 정도로 해서 팀 야 팀 만드는데 올라가서 잘까? 잠깐만요. 게임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하겠습니다. 시작! 세 개! 근데 제대로! 아니 약바른 거... 약바른 거 이게 밥 넣는 거 같다고? 제대로! 그만해! 저거 던지던 생각하고 이 사람 안 된대. 주먹으로 때리셨어야죠. 주먹으로 빡 때리셨어야죠. 중지 손가락 모아서 때리셨어야죠. 그렇지. 뭐 나 지나간다. 안 되네. 형님. 제가 오늘 이렇게 형님, 아원님 몇 개를 했는데 설마 이 우락부락한 손으로 세 개 때리지도 않으시겠죠? 형님들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게. 기사 손자. 아니 우락부락 큰 손으로. 이거 완팁인데. 때릴 수가 없어요. 할 때는 진짜 웃겠습니다. 아 정말 치사. 왜 그렇게 세게 때리는데. 빗맞을 거야. 빗맞을 거야. 주름은 좀 피곤해.